안녕하세요 이번 집회에 전당원에게 100% 투표로 물어보자 집회 사회를 보게 된 한복개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찬가지로 오늘 집회 사회를 보게 된 모자잼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주 반복되는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로 집회 시작할까 합니다 100% 전당원 투표로 실시하라 죄송해요 실시하라 집회 첫번째 곡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! 엄청! 고마워! 알았다고요! 안 뛰시는 거야! 괜찮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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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!